이 다음에 재생이 하면 되겠네 그래 시원의 다음에 재생이 하면 되겠네 원래 수퍼를 다 받았어 야 너 왜 이런데 너는 죽으면 역직이다 정비실에 선풍기 배신 선풍기한테 선풍기 안한다고 하더라도 공격 하나 차 하나 차 배는 하구 물을 한다 불가해 오케야 진분기 안 불어들어 아입니다 왜 이래 공격이 또 들여해 검사 Train 이비와 아멘